그리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있어서 방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2021년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문제들 또 사과를 해야 될 문제들 또 서로의 죄 가운데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점검하고 정리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지 못하면 미래가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리된 관계를 매듭이라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이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의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만 잘못된 습관이 매듭이 지어져야만 2021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관계 속에서 넓게 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나갈 때 이번 한 주관이 굉장히 중요한 주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021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네 언제요? 매듭이 지어져요 매듭이 지어져야만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면 새로운 관계가 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번 한 주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한 주관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전에 있었는데 과거에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라는 과거의 영광에 사여했지만 현재 자신의 모습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과거에 있는데 현재는 절망입니다 의심 있고 고통이고 암흑의 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과거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생각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그들은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한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제는 내 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더 이상 경배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을 생각하며 가만히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때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의 상황을 딱 막으시고 안 돼!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수술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우리들을 돌아오라 큰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쉰 적이 없으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아파하는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계시다가 포로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손을 꼭 잡으시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020년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계셨습니까 구속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묘히 손을 내밀 때까지 그대로 서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성전에서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탐욕과 죄악이 그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성전에 있을 때 교만하고 탐욕하고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포로 가운데 끌려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잖아요 낮아지잖아요 낮아져서 가만히 겸손하게 서 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고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배를 타고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포로 생활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겸허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린 14절의 말씀에 읽었습니다 중반절의 말씀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야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도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란과 어려움이 순간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는 순간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묘한 순간에 서 있을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시다가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꼭 얼음 만져주시고 겸허한 마음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현재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발목 잡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생각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의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포로 되었으니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과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해봅시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0년 이렇게 되었으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과거에 내가 행한 출입국 사건을 기억하느냐 그건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불가능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이루어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면서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가게 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애국 군대들은 모두 다 바다 안으로 끌어들여서 수상시켰던 그의 불가능한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지금 불가능한 일을 동일하게 가능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도저히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초래급 사건을 기억해라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가능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데 우리가 회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능한 것만 회의합니다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능케 만들 것인가를 회의하지 않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은 포기하고 가능한 것만 회의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꼭 가능한 것만 기도해요 불가능한 건 기도 안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시지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은 포로에서 해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땅에 가서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초래굽한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초래굽 사건들에게는 있어서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상황 가운데 또렷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킨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땅에는 어떤 역사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초래굽할 때는 수백만이 함께 나왔던 엄청난 인구가 있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새롭게 돌아갈 때는 5만 정도의 인구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로운 역사입니다 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 내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똑같은 방법이 아닌 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전의 식당 공간에 바닥에 앉아서 다 떨어진 장판 보면서 떨어진 벌레들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밥을 먹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끗한 너무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탈바꿈한 공간에서 우리가 새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시는 똑같은 방법의 역사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날마다 날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을 볼 때가 옆에 있는 교회를 볼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을까?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은근히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영광스러울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새일과 내게 역사하는 새일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새일을 행하셔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나를 따라오고 나를 기대하고 살아가라 2021년은 나를 기대하고 내가 이루는 역사를 따라 살아오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2021년에 만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뭘 기억하라고요?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꼭 옛날 일만 기억해 늘 옛날 일만 기억해 옛날에 화려했던 기억들 옛날에 쓰다린 아픔의 기억들 이것들을 계속 기억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있을 때 기억하지 못했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끄집어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끄집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 기둥이 된 로세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메뚜기와 같다 나는 저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에 깊은 아픔을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까?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내가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지 못하면 새해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2021년이 2020년과 똑같아야 될까요? 다른 해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힌 실패의식이 내 마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저 인간 때문이야 슬퍼함, 쓰라림의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지 몰라요 또한 옛날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초래굽의 영광들 옛날이면 가능한 일이었는데 내가 한때 잘나갈 때 일이면 가능한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들 이런 마음들이 내 발목을 꼭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에 만난 그 하나님의 2020년은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행하시려는 주님이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기 위하여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실패했으니까 과거에 내가 잘난 그때만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계의 상처와 미움이 과거의 상처와 미움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상처, 미운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2021년을 힘 있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괜찮다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용서를 구했다면 사람에게도 똑같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처와 미움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책감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부분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내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책감의 부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죄를 고백했으면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2021년에 에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과거를 딱 정리하고 새로운 매듭으로 출발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작년에 그 고통과 아픔이 똑같은 고백과 아픔이 지금 이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에도 똑같은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철저하게 새일을 향하여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어버리는 용기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독수리는 솔개입니다 이 70년의 시간을 산다 그래요 이 70년의 긴 시간 동안에 독수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독수리가 40년이 되면 발톱이 안으로 휘어간대요 발톱이 있어야 사냥을 하는데 발톱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발톱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냥을 못합니다 그리고 부리가 안으로 굽어지는 거예요 몸으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몸으로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날개도 점점 쳐져서 기틀이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상황에 서게 됩니다 40년이 됩니다 그때 독수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갈림길이죠 이대로 가만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6개월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독수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살다가 이만큼 살았으니 죽을래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고 훈련하기를 시작하는 결단이 있으면 그때부터 30년의 긴 시간을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불이 있죠 안으로 굽는 불이를 바위에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몸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일부를 불을 부서트리는 거예요 바위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혀서 불이가 톡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의 불이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불이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불이가 새롭게 나면 이제 발톱입니다 발톱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발톱을 부리로 뽑는 거예요 뽑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뽑아서 다 없어진 발톱이 새롭게 날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이제 발톱이 났습니다 이제 발톱이 생기면 뭘 해요 날개를 뽑아요 날개를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발톱도 날개도 없는 상태가 6개월이 지속입니다 6개월 동안 이슬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홀로 고통 속에 가만히 있다가 6개월을 지나면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나르며 30년의 긴 시간을 산다고 서울교의 연령이 70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장애와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갈아엎는 고통의 시간이 없이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잇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과거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들 과거의 영광된 일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딛고 일어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1년에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꾸 앞으로 가시는데 자꾸 앞으로 전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길을 돌아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새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의 새일을 행할 것이고 너의 인생의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시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일을 행하는 그 일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여서 그 꿈을 따라 갔더니 내 꿈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입술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2021년에도 찬양과 영광과 축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항상 실패와 성공을 계산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성에서 결제된 일만 회의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합리화 이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아닐까요? 내 자기의 합리화를 하면서 그 합리화는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원망은 남탓 아닙니까? 원망은 결국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는 그러한 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탓은 창조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이 저 여자 탓입니다 그 여자는 뱀 탓입니다 라고 말했던 과거에 탓하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내 일을 위하여 불러서 그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부모 탓 사회 탓 하나님 탓 어떤 교회들은 귀신 탓 이렇게 하더라고요 탓 탓 탓 탓 탓 이런 탓 탓 탓 탓 하는 인생은 내 꿈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꿈이 안 됐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우리 입술에 다시 멈추고 내 입술에 믿음과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현장에 서 있을 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원망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내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기도와 찬양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미소 지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더 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삭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는 귀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